앞으로 날아온 성훈 온영입니다 이번에 만나볼 분들은 어떤 분들이죠? 소름 끼치게 멋있는 그분들 온앤오프 얼른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라이트 원 안녕하세요 온앤오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가운 팬분들에게 인사 부탁드릴게요 퀴즈들 보고싶었어요 온앤오프네 많이 기대해주세요 안녕 퀴즈 오늘도 이번 활동도 재밌게 보내봐요 퀴즈 너무 반가워요 오늘 닭살 돋을 준비 되셨나요? 와우 이번 신곡 구스범스 MK씨가 직접 참여하셨다고 들었어요 어떤 곡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타이틀곡 구스범스는요 강렬한 베이스 사운드와 다채로운 구성이 매력적인 곡입니다 좋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곡에서 여기에 집중하면 좋다 하는 포인트 3가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포인트 3가지 한다면 저희 온앤오프가 한층 더 성숙해진 모습과 또한 일단 두번째는 아시다시피 저희의 비주얼 와우 세번째는 또 소름돋는 퍼포먼스입니다 네 그 포인트 꼭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온앤오프가 또 명곡 제조기잖아요 맞죠 맞죠 여러분들의 마음속 온앤오프 노래 베스트 3는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 제 개인적인 취향을 담아서 3위부터 한 번 말씀해 보겠습니다 네 렛츠고 3위부터 3위 3위는 아이스앤바이어 아이스앤바이어 그리고 2위는 오늘 뭐할래 오늘 뭐할래 오늘 뭐할래 그리고 1위는 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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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츠고 모츠고 모츠고 모츠고! 모츠고! 네 그럼 1위 곡 한 소절 짧게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한 번 짧게 불러보겠습니다 불러줘 눈빛이 마주치던 그 순간 나설지 않은 이유를 내게 말해줘 어쩌면 우린 아주 오래쳤네 마법에 홀려 기억을 뺏겼을지도 못할 것 같아요 너무 좋네요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무대 소개까지 이어서 부탁드립니다 어떤 산체에도 무너지지 않는 단단한 카리스마 나다와 완성형 아이돌 아이브의 데뷔 무대까지 그리고 소름돋을 정도로 멋있게 돌아온 저희 온앤오프의 무대도 곧 나오니까요 모두 모두 놓치지 말고 조금만 기도해요